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지입니다. 과학으로 설명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유령이나 괴물, 이상현상을 비롯한 민간전승과 오컬트적인 대상입니다. 그럴듯한 가설을 제안할 수는 있지만 실험이나 관찰로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계속해서 과학적 방식으로 남겨진 흔적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뱀파이어 혹은 드라큘라의 화학입니다. 미이라나 좀비, 늑대인간과 더불어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괴물이 뱀파이어입니다. 고전적으로 그려지는 멀끔하지만 창백한 외모와 날카로운 송곳니, 점잖게 차려입은 복장과 망토가 익숙합니다. 하지만 뱀파이어 자체는 역사가 흐르며 꽤나 많이 순화되고 다듬어진 모습입니다. 민간에서 전해내려오던 초기의 뱀파이어는 사체와 같이 몸이 부풀고 붉거나 보랏빛 피부를 가졌으며 관리가 되지 않아 지저분하고 긴 머리와 손톱을 가진 하지만 트레이드마크와 같은 흡혈을 위한 송곳니는 없던 살아있는 시체인 언데드였습니다. 이후 실제 드라큘라의 모델이 된 인물들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우리가 알고 있는 창백한 피부와 송곳니, 그리고 고위 귀족의 외견과 행동으로 그려졌습니다. 박쥐로 변신하거나 초재생 능력을 갖는 등 특별함이 추가되기도 했죠. 이렇게 만들어진 뱀파이어는 여러 영화, 게임, 만화에서 익숙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너무나도 미화된 모습에 현대 뱀파이어들로 계속 진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주 들어볼 단어는 아니지만 에포트로페익이라는 액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질병, 고난, 저주, 불행 등을 막아내기 위한 장치인데 괴물을 퇴치하는 특별한 도구에도 액막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뱀파이어는 자주 등장하고 많이 연구된 대상인 만큼 액막이의 종류도 많습니다. 그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로 마늘이 있고 호손이라 불리는 산사나무를 태운 재 등도 유명한 뱀파이어 액막이입니다. 수많은 물품 중 도대체 왜 마늘일까요? 과학적 원리가 밝혀지지 않았던 시기, 착각을 통해 뱀파이어라는 괴물을 창조하게끔 만들었던 계기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광견병을 비롯해 여러 유력한 증거들이 있지만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 중 포르피린증 역시 뱀파이어와 유사한 증상들을 가져 하나의 가능성으로 여겨집니다. 포르피린은 여러 개의 고리로 이루어진 유기분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포르피린 유도체들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식물의 염록소는 포르피린 구조에 몇 개의 가지가 붙고 중앙에 마그네슘이 잡혀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론상 뱀파이어의 주식인 혈액에 붉은색을 갖는 햄 또한 포르피린 구조에 철이 박힌 모습입니다. 염분이 부족하면 염분을 섭취하려 하고 에너지가 부족하면 당을 먹고 싶은 것처럼 혈액이나 철분이 부족하면 혈액을 먹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라는 흐름을 따라가 본다면 정상적으로 햄이 형성되지 않으며 포르피린이 체내에 농축되는 포르피린증은 가능성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햄 역시 생명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분재인 만큼 우리의 몸은 음식 섭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작고 간단한 물질들을 복잡한 생화학 반응을 통해 햄으로 변환시킵니다.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포르피린증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어느 단계라도 문제가 된다입니다. 인체는 글리신과 쑥신의 코알을 이용해 5-아미노 레블리닉산을 합성합니다. 이 경우 X-linked 포르피린증과 연관됩니다. 그 다음 단계인 포르포빌리노젠, 그리고 하이드록시메티빌레인, 유로포르피노젠3, 코프로포르피노젠3, 프로토포르피노젠9, 프로토포르피린9을 거쳐 철이 합체하며 만들어지는 햄까지 한 단계씩 다양한 포르피린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됩니다. 단순히 뱀파이어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작은 상처에도 흘리는 피 한 방울 속 적혈구가 담고 있는 햄을 만드는데도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한지 느껴볼 수 있습니다. 포르피린증 역시 급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유전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많이 본 듯한 그림이죠. 제가 학생때는 우성과 열성이라 배웠는데 이제는 현성과 잠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하튼 잠성인자가 두 개 모이는 경우 포르피린증이 발생합니다. 이제 포르피린증이 무엇인지는 알겠고 피와 관련된 것도 알겠는데 뱀파이어와는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증상 중 몇몇 부분이 뱀파이어가 연상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신경정신적인 증상들과 혼란이나 불안감, 졸도 등도 있지만 가장 큰 첫번째는 불면증입니다. 밤에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죠. 이와 더불어 태양빛이 닿으면 피부에 물집이나 병변이 발생합니다. 빛이 닿지 않도록 활동하며 밤에 움직여야만 하니 포르피린증이 뱀파이어를 연상시키는 것도 나름의 타당성이 보입니다. 포르피린증으로 괴담 속 존재들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꽤나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1964년 영국 왕립의학회지에 게재되었던 포르피린증과 웨어울프의 관계에 대한 짧은 논문입니다. 이후 포르피린증이 뱀파이어와 크게 연관된 것은 데이빗 돌핀이라는 화학자가 몇몇 강연과 기고해서 그 관계를 강조하면서부터였습니다. 사실 돌핀의 이야기 역시 그럴싸하지만 실험적으로 증명되거나 문헌으로 고대의 뱀파이어를 검증할 순 없었으니 여전히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을 크게 끄는 데 성공했으며 포르피린증이 뱀파이어병이라는 이야기까지도 이어졌습니다. 당연히 포르피린증을 실제로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신뢰도가 높았던 것은 데이비드 돌핀이 생화학자였으며 그것도 혈액과 포르피린에 대한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포르피린증 환자의 햇볕에 대한 민감성과 잇몸이 축퇴되어 송곳니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마늘에는 상태를 악화시키는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포르피린 합성을 방해하는 헤마틴과 같은 혈액 제재를 주사하여 포르피린증을 치료하지만 한때 피해자는 혈액을 마셔 자가치료를 시도했을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그래도 흥미로운 건 틀림없죠. 산사나무가 뱀파이어 액막이인 것도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는 선에서 물질만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풍부한 갈산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늘과 같은 성분이며 이를 공유하는 것이죠. 하지만 딱히 갈산이 포르피린증을 악화시키는 물질이라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 등 황을 포함한 분자들이 뱀파이어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뱀파이어나 웨어홀프 등 악한 존재를 퇴치할 수 있는 금속인 은 역시 종교적 및 과학적 이유로 주목받았다는 것입니다. 은은 달을 상징하는 금속이며 달빛은 밤에 가득하기 때문에 달빛을 뭉쳐 금속의 형태를 이룬 은은 치명적이다 라는 이론이기도 하며 높은 항균성과 항생효과를 갖는 은이 알러지 요소로도 작용하기에 괴물에게 급격한 알러지를 유발해 목숨을 빼앗는다는 가설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대표적인 액마기들로 성경이나 십자가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무엇을 퇴치한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사용되었던 뱀파이어 사냥꾼의 도구들을 보면 성수나 십자가, 성경과 은제, 단검, 그리고 말뚝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뚝도 어떤 나무로 만든 것일지 여전히 이야기가 많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십자가가 산딸나무나 사이프러스 나무를 깎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로부터 특별한 나무 종류를 더 효과가 좋은 것으로 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뱀파이어의 이미지는 정확히 어디서 온 것일까요? 제가 꽤나 재밌게 만던 만화 중 헬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에 등장하는 종속된 뱀파이어인 아카드의 정체는 뒤로 가며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드라큘라입니다. 이름도 드라큘라를 거꾸로 표기한 것을 볼 수 있죠. 드라큘라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림의 배경에 보이는 기다란 꼬챙이에 꽂혀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상상만 해도 섬뜩한 척 광경들이 드라큘라를 뱀파이어의 대명사로 만들었고 사악한 존재로 여겨지도록 했으니 말입니다. 드라큘라는 왈라키아 공국의 대공이었습니다. 왈라키아 공국은 현재 루마니아에 위치했는데 왈라키아와 트랜실바니아, 몰다비아의 용토가 루마니아에 속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왈라키아의 전대 대공은 블라드 2세 드라큘리였습니다. 드라큘리는 드래곤이라는 의미이며 그의 아들이 블라드 3세 드라큘라입니다. 점미어 A가 붙으며 자손을 의미하게 되어 드래곤의 아들인 블라드 3세가 됩니다. 블라드 3세의 또 다른 이름은 꿰뚫는 자 블라드입니다. 조금 전 봤던 그림처럼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벌이며 수만 명의 사람을 꽃챙이에 깨워 죽이고 그것을 바라보며 식사를 하는 등 분명 명장이었지만 매우 잔혹했다고 합니다. 숲과 같이 꽃챙이와 시체로 가득한 광경을 만들어뒀기 때문에 이를 꿰뚫는 자의 숲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의 또 다른 별명이자 드라큘라의 이름으로도 종종 들려오는 블라드 체페슈 역시 꿰뚫는 자라는 의미의 루마니아어입니다. 블라드 체페슈가 곧 드라큘라이자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큘라의 이미지를 가졌다면 그에 대해서 무언가 새롭게 연구되고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 특히 독특하거나 기괴한 특징에 대해서 말이죠. 블라드 체페슈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흔적이 남은 유물들도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최근 블라드 체페슈의 친필 편지를 분석해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친필 편지인 것이 입증된 3개의 서류에서 단백질의 종류를 분석해냈습니다. 손상해가지 않도록 EVA라고도 불리는 에틸렌 바이닐 아세테이트 필름을 이용해 묻어있는 생분자만을 일부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분석하고 인간, 세균, 바이러스 진균, 곤충, 녹색 식물과 관련된 펩타이드 수천 종과의 메타데이터 처리를 통해 분간 가능한 인간 단백질을 10여종 이상 분간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흡기와 관련된 트랭크1, DNAH5와 11이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DNAH5와 11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호흡기의 일부 섬모병증 및 막막질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관찰이었습니다. 또한 혈액에서 유래하는 단백질인 TTN, DCD, AHNAK, KTN1, DNAH5의 5가지도 명확히 동정되었습니다. 특히 눈물샘과 땀샘에서 많이 발현되는 단백질인 DCD의 검출로부터 종합적인 단백질 정보로 블라드 체페슈가 피눈물을 흘리는 혈색소증을 앓고 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과거 만들어진 하나의 이미지가 시대를 건너오며 점차 거창하게 생명을 얻어가듯 피눈물을 흘리고 두 눈이 붉게 물들기도 하는 꽃잉이의 사람을 잔뜩 꿰고 그 광경을 바라보며 식사를 즐기던 잔혹한 지배자는 드라큘라라는 단어를 악마로 만드는데 성공한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약입니다. 과학과 의학 지식이 미비했던 과거에는 포르피린증이나 혈색소증 등이 사람을 뱀파이어라는 다른 존재로 보이도록 만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무려 600년 전의 편지에서 단백질을 추출해 분석하는 데 성공했으며 그로부터 600년 전 인물인 블라드 체페슈가 피눈물을 흘리는 질병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찾아내게 됩니다. 모든 전설은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과학으로 설명하려 시도하는 과정은 충분히 재미있습니다.